전기차 배터리 기술 선두주자인 SK온이 대전시청에서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대전에 4,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온은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와 글로벌 품질 관리 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SK온 연구시설 확충으로 대전에 400개 넘는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유성구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와 서구 평촌산업단지 등에서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